마지막 출전 선수입니다. 222번 사솔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솔이 이번 문제를 풀어줄 것 같은... 기대를... 첫번째 시도 출발을 했는데요. 저희는 속된 말로 이렇게 루트에 완등이 안나오면 살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루트에 완등이 안나오면 일단은 선수들한테 못 맞춰서 세팅을 한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꼭 해달라는 의미로 뒤에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죠. 그렇군요. 살려달라는 외침을 사솔 선수가 들었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어느덧 홀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긴팔을 이용해서 왼손 지금 완등홀드에 아주 안정감 있게 첫번째 시도만에 성공해내는 사솔 선수입니다. 역시 사솔이네요. 첫번째 과제에서도 아주 좋은 면모를 보여줬었는데 두번째 과제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